챗GPT 개발사 오픈A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들에게 사내에서 챗GPT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들이 내부 기기에서 챗GPT에 접속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과 데이터 문제로 직원들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AI 도구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사생활과 보안의 위험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챗GPT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AI 서비스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애플과 JP모건 체이스, 통신업체 버라이젠 등도 자사 일부 직원에게 내부 정보 유출을 우려해 챗GPT 등 외부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을 제한했습니다.